당신의 건강에 놀라운 비밀을 가진 케일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? 케일은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. 풍부한 비타민K가 뼈 건강을 지원하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.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. 비타민K 함량이 높아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을 보금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케일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으로는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로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. 또한 올리브유와 함께 간단히 볶아내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죠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지인들에게 정보 공유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